안녕하세요 유니티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의 마지막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어요. 3개 정도 스토리오를 완료하면 이제 릴리즈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즈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 게스탈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플랫폼도 짓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적도 만들고 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커스터마이저 게임 그 다음에 마이크로 게임 모드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빌드 앤 파블리지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은 다 된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저 게임을 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네 세이브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베이식 게임을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를 한번 탐색해 봐라 이렇게 해놨네요. 스타트 포인트 뒤에 있나봐요. 일단 뭐 이것도 들어가 가지고 뭐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했더니 Add an Explode Brick. Brick 중에서 이제 폭발하는 Brick이 있나봐요. Before you get to an island. 아일랜드 들어가기 전에 펜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펜스를 통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폭탄을 넣어라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네고 Behavior Brick 중에서 폭탄이 있다. 그걸 갖다가 붙여라 이렇게 해놨네요. 보자. 폭탄. 여기 Behavior Brick이고요. 지금 Explode. 여기 있네. 폭탄 블록이 있습니다. 갖다 놓자. 어디 갖다 놔야 돼? 이거 위에 놔야 되나? 하여튼 뭐 대충 놓겠습니다. 일단 이 Connected Explode Brick. 이거를 이제 펜스에다 붙인 다음에 꽝 터뜨리는 건가 보네요. Brick Building이 일단 왜 Enable 돼 있는지 보고 예 여기 지금 우리 얘기했었던 네 딱 누르고 붙였죠. 지금 요게 자석처럼 붙는 모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냅핑이 돼서 딱 붙었고 그러면 Next. Next. 그 다음에 Detonate Base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추가하라고 하네요. Detonate도 사실은 폭발한다는 뜻인데 같은 뜻인데 폭발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라는 뜻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Detonator를 위한 베이스 아래에 뭔가 깔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넣어보자. 그리고 나서 펜스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해 보자는 얘기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알타라고 부르는 거를 선택을 해서 scene 뷰에다 갖다 놔라. 알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레고 모델의 스톤 스트럭처 안에 있었네요. 알타를 불러서 집어서 놓자. 네 갖다 놨습니다. 일단. 네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우리 그 누르면 펑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 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처치할 때처럼 뭐 그렇게 하는 종류 같아요. 터치 트리거를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비에브 브릭에 역시 펜슬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터치 트리거 브릭을 지난번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 갖다가 아 노란 얘기네요. 터치 트리거 보자. 비에브 브릭에 여기 있네요. 터치 트리거 가지고 위에 올려놓는 거겠지. 네 아니 여기다가 네 스냅핑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타 위에다가 아 갖다 붙여라 붙였어요. 그 다음. 네 그랬더니 디토네이터 이제 설정을 하는 브릭입니다. 이게 지금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터치 트리거를 통해서 익스플로드 라고 하는 브릭을 이제 그 연결을 해 가지고 터뜨리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깊게 들어갔을 때 트리거 브릭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할 수 있는데 좀 떨어진 데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빵 터트린다는 얘길 텐데 터치 트리거를 해 놓게 되면은 이거를 터치하면 이제 빵 터지겠네요. 그리고 씬 뷰에서 라인이 연결되나 봐요. 이거 하고 연결되어 있는 브릭이 있으면 라인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인스펙터에서 터치 트리거 컴포넌트를 찾아라. 지금 뭐 터치 트리거 이미 붙여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스펙터에서 이미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프로퍼티 타겟이 여기 있네요. 이걸 이렇게 못 찾고 있었지. 스코프하고 타겟이 있는데 타겟을 선택을 해서 스페시픽 액션으로 놓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에서 스페시픽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1로 두고 이거를 누르면 펼쳐지나? 펼쳐지네요. 사이즈는 1로 두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액션 버튼을 눌러서 펜스 익스플로드를 선택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액션 버튼 이렇게 하니까 입력하니까 셀렉트 액션 버튼이 나오네요. 셀렉트 액션 버튼을 누르면 뭘 할 건지 선택하는 거군요. 이 중에서 펜스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라. 펜스 익스플로드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펜스 익스플로드. 네 선택을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건데 선택이 되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트리거를 리모트로 연결해 가지고 저쪽에 여기 있는 이거 터뜨리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나봐요. 셀을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이도 조절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플랫폼을 더 집어 넣어 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윈도우도 넣을 수가 있고 점프를 더 짧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 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하라는 얘기죠. 언제나처럼 플레이 네 이제 플레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뭐 지난번에 만들었는 새도 계속 뻥뻥 쏘고 있고 그러네요. 근데 어디 있나 볼까요? 자 이건가? 아 이거네요. 네 찾았습니다. 이걸 터치를 하면 우리가 찾았던 것이 저기 저 펜스잖아요. 아까 이걸 터치하면 저 펜스가 터지게 해 놨죠? 그게 되면 이 테스트는 성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터지나 보자. 오 터졌습니다. 되네요. 여기까지 테스트 잘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바꿔 볼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스터마이저를 하라는 거네요. 이 아일랜드에서 다양한 걸 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레고 모델 아니 모델이 종류도 되게 많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너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릴리즈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저희는 일단 배우는 종류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레고 마이크로 게임만 좀 잘 이렇게 바꿔도 마치 그 최근에 뜨고 있는 로블록스 게임처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뭐 좀 이런 것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커스터마이즈 이 게임까지 했고요. 이제 넥스트 스텝이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자면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레고 세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다. 뭐 마이크로 게임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것을 제대로 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경우엔 유니티하고 레고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레고 마이크로 게임 크리에이티브 모드라는 게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 게임을 바꾼 여러 게임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뭐 마리오 브라더스 이런 거 슈퍼마리오 이런 거 하듯이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변형된 게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유니티런으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The next and final tutorial은 이제 게임 고치는 건 다 했고 사실 뭐 그다지 한 것도 없어요. 뭐 약간 적도 좀 집어넣고 이제 플랫폼 넘어갈 수 있도록 가운데 다리 좀 놓고 그 다음에 펜스 폭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뭐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 내 게임을 이제 빌드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찾고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를 해 보는 튜토리얼 7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ave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빌드 앤 퍼블리쉬 튜토리얼까지 왔습니다. 뭐 퍼블리쉬를 하기 전에 뭐 크리에이티브 모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테스트 해 봐 뭐 이러는데 뭐 이것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당신이 레디 됐으면 이제 레디 됐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어떻게 이렇게 만든 게임을 이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웹페이지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걸 알려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네,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웹GL 퍼블리셔, 웹으로 이제 퍼블리쉬를 할 수 있나봐요. 그래서 일단 웹GL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퍼블리쉬 하는 걸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중에는 모바일 게임,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런 걸로 퍼블리쉬 하거나 아니면 PC용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원래 유니티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니까 근데 뭐 첫 번째 퍼블리쉬 하는 거는 이제 웹으로 퍼블리쉬, 웹게임이겠죠. 웹으로 퍼블리쉬 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웹GL 퍼블리셔 윈도우를 열어라. 어디 있니? 인 더 탑 메뉴 퍼블리쉬한 웹GL 프로젝트. 오케이. 탑 메뉴에 퍼블리쉬가 있네요. 퍼블리쉬 하니까 웹GL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화면 캡처가 여기가 좀 잘려가지고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가 제일 위에 메뉴바에서 한 중간 한 일곱 번째쯤 오른쪽에 조금 치우친 거에 퍼블리쉬 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그걸 누르면 여기처럼 웹GL 프로젝트 라는 게 떠요. 이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웹GL 프로젝트. 이걸 했더니 당신이 웹GL 퍼블리셔 윈도우를 열었다.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이용해서 퍼블리쉬 할 수 있다. 유니티 플레이어 플레이라고 하는 곳에 유니티 플레이라 그래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만든 게임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웹GL 퍼블리셔. 웹GL을 이용해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웹GL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티 플레이에다가 발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공유 가능한 웹페이지가 나올 거고 그걸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게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Get Started. 눌렀습니다. 되게 단순하다. 이거 그냥 빌드 앤 퍼블리셔 누르는 거야? Before you can publish your game. 당신이 게임을 발행하기 전에 이걸 먼저 빌드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에서 플레이 가능한 파일이 나올 거고 이거 한 30분 가까이 걸릴 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폴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폴더를 이용해서 빌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빌드를 만약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가지고 퍼블리셔 하려면 그냥 Next 눌러 가지고 컨티뉴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직 빌드를 안 했으니까 Build & Publish를 눌러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여기 Build & Publish 메뉴가 있고 Locate & Existing Build, 기존 거 선택하는 빌드가 있는데 저는 Build & Publish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걸린다니까 이거 누르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으면 잠시 또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돌아와야 되겠네요. 눌러 보겠습니다. Switch Platform, WebGL is not selected platform. Switch to WebGL. 뭐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네, 폴더 선택하네요. WebGL Build라고 하는 이미 디폴트로 유니티 안에 WebGL 빌드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Choose. 네,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잠시 포즈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30분까지 안 걸린 거 같고요. 한 15분 정도 걸린 거 같은데 갑자기 이 화면이 떴어요. 보니까 이 게임을 쉐어를 하면 나이트 킹덤에 있는 SS를 주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신의 SS 스토어 어카운트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 뭐 개더셋 하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튜토리얼 중이었으니까 튜토리얼로 넘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네, 넘어왔고요. 업로드 컴플리트 떠 있네요. 업로드 컴플리트고 오프닝 브라우저 윈도우 이제 만약에 그 아까 전에 브라우저 윈도우가 떴냐 그 얘기 한 거 같고 Nothing Happening을 누르라고 했는데 떠 있었으니까 된 거고요. 돈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시작하기 전에 그 유니티 게임 유니티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게임 당신의 타이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설명 그 다음에 썸네일 뭐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고 유튜브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한 번 정도 테스트 해 보는 거가 좋은 아이디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더라도 네가 한 게 그대로인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의 여행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일단 공유 가능한 링크가 있을 테니까 그 링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모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걸 넣어봐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 에센셜 로 돌아가서 공부해. 뭐 이런 거네요. 튜토리얼 오버뷰 를 끝내려면 돈을 해라. 돈 네. 돈 해야죠. 네. 다 했어요. 드디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 게임 모드는 끝난 걸로 하고 여기 와보니까 플레이 유니티 닷컴에 이렇게 이 링크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게임이 올라와 있네요. 플레이 해 볼 수도 있고 썸네일을 뭐 에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가고요. 보정. 그 다음에 이름이 웹GL 빌드 라고 해 놨는데 웹GL 빌드 아니지 나는 웹GL 빌드는 맞지만 제이제이스 퍼스트 레고 마이크로 게임 게임 웹GL 웹GL 빌드 버전 버전 이렇게 버전 0.1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My latest My first 라고 하겠습니다. First 그리고 마이크로 게임 모드 이 정도로 해서 세이브 하고요. 네.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커스터마이저로 해서 스탠드아웃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뭐 멋있게 좀 보여주고 넘어가고요. 아 다 뭐 쇼케이스에 그 최신 게임들은 막 올려주고 막 프로모션도 해주나 본데 그런 건 넘어갈게요. 그런 건 넘어가고요. 네. 요 링크를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네. 이제 다시 튜토리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인에디터 튜토리얼 다 끝냈으니까 단계를 완료됨으로 표시 해서 완료하구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게임을 서브밋 하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 아까 전에 제대로 했으니까 여기 링크를 마이크로게임 프로젝트에 링크를 주면은 파운데이션 마이크로게임 갤러리라는 게 있나봐요. 이렇게 그 우리 이거 파운데이션 코스잖아요. 지금 이거 하면서 만든 같은 학생들끼리겠죠. 이런 러닝하는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갤러리가 있나봐요. 거기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넣겠습니다. 네. 링크 넣었더니 바로 웹주의 프로젝트에 제가 아까 전에 쓴 거 Jjs 퍼스트 레고 마이크로게임 웹주의 버전 0.1 마이 퍼스트 레고 마이크로 모드 들어갔네요. 지훈정되어 있고 에디셔널 디스크립션은 여기 뭐든지 써라. 뭐 뭐라고 써요? This is their first game 아 아 이제 이제 Just a test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파월릭으로 하겠습니다. Save and Preview 네. 오. 이 갤러리에 나오는 모습인가봐요. 우리 내가 이제 서브미션 하는거에요. 리뷰는 요렇게 Jjs 퍼스트 레고 마이크로게임 이란 얘기고 썸네일 좀 할까 그랬나 캡쳐해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닙니다. 누리고 Submit 오케이 네. 이제 서브미션 제출도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단계를 완료됨으로 표시 네. 서브미션 끝났구요. 오. 예. 30 experience 30 experience 이번에는 좀 경험치 많이 먹었네요. Continue 네. 네. 여기까지. 우와. 서브미션 잘 됐네요. 잘 됐다고 나왔구요. 뭐 이거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그 네 번째 explorer 마이크로 게임까지 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왔어요. 좀 더 본격적으로 유니티 에디터를 이제 익스플로러 하는 근데 뭐 이미 레고 마이크로 게임을 해 봐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다음 시간에는 유니티 에디터를 이제 탐험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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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감사합니다.